저기 앉아봐요, 잠깐만. 가운데. 잠깐, 오케이. 조금 오면 조금 돼요? 오케이, 자기소개. 안녕하세요. 레드불 마케팅 게임 과장 정환입니다. 사진 찍어요. 하나, 둘, 셋. 삼성은 한 남은 네이밤의 새신들의 오랜 다이안요. 연기 그리고 한 남은 네이밤을 만들고 상하로 그들을 흘러야 합니다. 이것은 한 남은 싸이지만 세븐이 불편한 것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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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